한국국토정보공사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을 거요 조심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밟혀요 총리님 제가 대통령님을 치유했습니다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뛰어볼 시간 한 날의 시간 어디까지 갈 생각이죠 당신보다 한 걸음 더 추악한 세상을 견딜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불이한 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같이 가자 지옥으로 수업 지옥으로 지옥으로 지지 감사합니다.